여보세요 밥은 먹었니 어디서 뭐 하는지 걱정되니까 여보세요 여보세요 차가 막히는지 늦을 건가 봐 급한 맘에 배터리는 또 깜빡하셨나 봐 왠지 비가 올 것 같아 고민을 하다가 빨리 보고 싶은 맘에 일찍 데리러 나가 깜짝 놀라겠지 날 보면 길이 엇갈리지 않겠다 길이 엇갈리지 않나 봐 아 알겠어 네 이끄게요 안 되니까 여보세요 왜 아무 말 못하니 여보세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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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